너 누구야? 난! 어떻게 알았지? 이런거지? 저 하나만 더 봐야 될까요? 네! 아니요! 실컷 욕하고 마음에서 치워버리지? 왜 그런 일이 다? 왜 모를? 죄송합니다. 뭐라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먼저 마세요. 그럼 한 번 더 봐. 툴샷 안 가도 됩니다. 네! 툴샷 안 가도 됩니다. 아니, 안 가도 됩니다. 일단 돌려줘야 돼. 한 마리 봐봐. 눈치만 봐봐. 둘 다 돌려야 돼. 그래서 앞으로 온다. 뭐 과연스럽게 한다. 없어져. 없어. 진짜! 뭐 아닌 거 같은데. 웃기죠? 이렇게. 내 최악이 이겨냈어. 여기 찌부된 거? 거의 찌부 아니라. 일단. 약간 입짓이 닿았는데. 어필하고. 괜찮아? 확인을 한번 해볼게. 방금이 제가 뭔가 이렇게. 뭐죠. 템프로 말라. 마무리라고 좀 하라고. 거의 입을 맞췄어요. 찾아가는 느낌이에요. 말을 막아버려야 돼. 어필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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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한 느낌으로? 별로 안 느낌을 것 같기는 한데. 어필하고. 어필. 좀 더 붙어있는 느낌으로.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되겠지. 어필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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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안 무서우세요? 저는 저희 무술팀을 믿습니다. 사실 되게 안정적이에요, 여기 말이. 높이가 많이 높잖아요. 그렇죠, 떨어지면 많이 다치겠죠? 괜찮습니다. 조심히 촬영하세요. 떨어진다, 승차적으로 확실하게 누워도 괜찮은 거죠? 네. 바로 할 수 있어요? 네, 할 수 있어요. 나 갈게요, 승바이! 셋!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해서. 아니, 아예 소리 질러봐요, 이렇게. 아, 그러면 좀 이렇게. 살짝 움직여야 되죠? 살짝 움직여야 되죠? 네. 잘 됐지?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싹 안아주시는 거, 그런 식으로. 약간. 엄마,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? 야, 밑에 저 화면이 약간 카다의 쪽으로 다렸다가,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요?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요? 어? 랩이 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, 그러다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움직이는 다음에? 나의 발 슬랩 스타일로 이렇게 아니, 냉동 만드 언니, 우리 무대 서야지 컷도 쳐야 돼 여기라더라도 당겨야지 아, 지금 이게 38시 있잖아 같이 이게 진상이 바로 밤이거든요 좀... 그래? 나 기다려, 아직 카메라 가야지 연습을 진짜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연습했는데 안무 따느라고 이번엔 제 무대예요 꼭 담아주세요,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또 소리가 방송 댄스바이거든요 우리 혜은이가 계속 너무너무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, 점차 달아올라가지고 일만 같이 한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너무 잘 쳐 혜은아, 처음 물어봐요 생각했던 부분은 너무 잘하는데? 그래? 그래요? 오케이 자, 조금만 못 하는 걸로 지금 왜 돌려줘? 생각하는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씬의 마지막 컷이 마사지 감사합니다. 많이 듣던 말이면서 근데 저 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시니 다리 진짜 길게 나왔어 진짜 맞죠? 다리 진짜 길게 나왔어 오케이 괜찮어 오케이 이라? 오케이 형 네 김치 드릴까요? 김치 도 있네 오 네 아니 식사를 했는데 아니 그건 다르지 이거는 그냥 다르지 식사는 다른데 괜찮죠? 다행히 잡고 가야 되세요 넣어주세요 형 씨 열어놓고 갈게요 우리 넓고 하나 더 돼 있나요? 네 지금 그럼 더 없으면 다행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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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다행퇴근 엄청 맛있었어요 다행퇴근 잡았고 딱 했는데 꼭 아우 가면서 쓰러진다 꼭 웃는 것 같아 쟤는 다시 할까요? 아니 아니에요 뭐 아 제가 우는 거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에요 웃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데 할게요 놀라면은 웃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얼마 뿐없지 않게 되나요?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러고 할 때 또 가면 쓸데없어요 바보 같아? 어디에 매달려있어? 어디까지 올라가있어? 올라가있어? 올라가있었을 때 지혜야 어 아 좀 하자 한 번만? 아 아 제발 그냥 가 아 모두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? 어 어 네 어 어 네 어 어 어 어 확인할 게 있어서 기다렸어. 지금 내가 급하게 어디서 가봐. 너 그 노래. 너 그 노래. 어떻게 알고 불렀어? 오빠 샤워하는 거 다 불렀어. 믿음 파워. 정말 미래에서 왔어. 아 노래에 노래 맞춘 거야?